수련병원의 경영위기가 가시화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는 수련병원의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한 이런 비중이 74%거든요 대부분의 경영난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겁니다 수련병원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비상경영체제 비상경영체제라는 것이 별 게 아니고 적자가 누적되니까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9호가 집단 휴진을 규탄한다 노동자 권리 보장에 나서라 이렇게 여러분들 정부하고 의사들 가운데 어중간화 입장을 취하고 있죠 왜 7월부터 뭡니까 정부적인 하사를 퍼부을 겁니다 경력 근속 보장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의 수련병원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47곳 가운데 비상경영을 선포한 게 35곳이고 병상운영효율화 인력운영효율화 빌룡 절감 전체를 한 단위로 정리하게 되면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노력입니다 일반 병동 통평압축소 중환자실 병상축소 수소실 회복실 통평압운영 진료과 축소 병상수 조정 긴급치료병상 확충계획 보류 모든 걸 다 줄이는 겁니다 이것이 윤 대통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의료인력공급망 체계가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윤 대통령께서 하신 겁니다 결코 의사들에게 여러분들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는 전국의로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인결 동결, 한시적 정원 감축, 정규지 신규지역 채용 중단, 발령유예, 무급휴가제 실시, 진료지원인력 피해의 확대 등 비용 절감 방안 시설 투자 지연 중단, 장비구입 최소화, 신규사업 축소 영위, 연차휴가 사용 확대, 시간 외 근무 제한 통제,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게 시향, 근무시간 단축, 야간근로 단지 근무 중 모든 게 다 비용을 줄이는데 그러나 그 비용을 줄이더라도 그 비용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내원 환자 수가 줄고 수술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극심한 자금난으로 건강보험 청구 주기를 단축하거나 월 200억이 넘는 차입경영을 시행하는 것도 있었고 계약 시기와 구매 일자를 조정하거나 진로비와 약품 공사대금 연계하는 조치 시행도 있었다 돈이 없으니까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6월 내에 진로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거죠 전면 투쟁에 모두를 다 윤 정부가 지금 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별로 이해관계가 없는 대중들은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들 다 이루어도 적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간호사 신규 채용이 다 이루어도 중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간호대학 졸업생 뿐만 아니고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과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윤 정부의 적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짓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규 간호사의 채용이 일체 다 중지가 된 겁니다 지금 간호대학 재학생 졸업생인 전부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도 적을 왜 만드냐 이야기죠 지금 병원에 있는 간호사분들도 타격을 받는 겁니다 무급휴직 무급휴직 금고사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부를 다 적으로 돌리는 이 우둔한 짓을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6월 내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진로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의료계를 상대로 전면 투정에 나설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모든 병원들의 경영단 때문에 구조적으로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공의들 사용해야 이름들 그 비용을 메워온 겁니다 저임금을 가지고 그 이름들 전공의들을 그 가혹한 수련 환경에다가 그냥 다 도둑놈으로 만들어버려 가지고 지금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최소한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대통령이 잘하고 의사수가 늘어나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다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당신 물러나라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6월 말까지 진로 정상화 안 되면 우리가 장애투쟁을 하겠다 6월 중 진로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7일 전국 200여 개 의료기관 지부장 전임 간부 연속의 일을 개최해서 의사단체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투쟁 방안을 논의하고 의정관동과 진로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은 명확하다 의사단체들은 이미 확정된 의대 정원을 인정하고 전공위 현장 복귀와 집단 휴신처를 통한 전료 정상을 결단하고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위에 대한 행정처분 정면 중단을 약속한 것이다 전공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공위들 강제 노역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병원을 박차고 나간 전공위들 다 이러면 모가지를 끌어다가 병원에 수용시킨 다음에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노조 이야기도 너무나 무도한 겁니다 전공위들이 나간 겁니다 사지가 하고 사표내고 그 전공위를 어떻게 이러면 끌어다가 진로에 임하게 합니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전공위들이 떠난 겁니다 의대생들이 떠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뭡니까 조역입니다 조역 주역이 누군가 하니까 mj세대인 젊은 전공위들하고 젊은 의대생들입니다 그거를 꼰대들이 나쁜 놈 사명감도 어떤 놈 국가관이 없는 놈 욕해봐야 그건 뭐 본인들이 자유고 그 젊은 사람들은 너희들은 꼰대고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너희들이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계속 고집해 완전히 망가지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무도하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불통이고 너무나 고집스럽습니다 같은 동갑으로서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 연배가 그렇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시대가 아닙니다 1960년생들이 대단히 억압적인 교육을 받았고 저는 여러분 그거를 어디서 느꼈는가 하니까 졸업을 하고 이런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내 행위를 이런 들러볼 수 있는 그런 몇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내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학창시절 보낸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나 저는 수정할 기회가 있었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러분들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환경에 자란 사람이 검사조직을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뭐 불을 보듯 빼난 겁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튠업 자식이 자신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참담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서울시립병원에서 부랴부랴 900억 가운데 올해 본 손실 900억 가운데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오세훈 시장이 떼운 거 이게 이제 시작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자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럼 장비 구입을 줄이든지 뭐라고 하겠죠 이분들만 적자가 있겠습니까 그 밑에 모두 다 여러분들 의료 장비나 부품 비품들을 여러분들 공급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을 겪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뭐죠 한방 맞은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